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접속자가 몇 명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갭상으로 쳐서요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427 그리고 마지노서는 2434 35 다 아 저 2424 25 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왔죠 거의 뭐 3분지 2 까지 바닥을 치고 자 주가가 올라왔지만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427을 잠시 깼습니다 자 잠시 깼어도 2425 전저점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주가가 상방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최고점 최고점을 요 구간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요 구간이 11시 뭐 한 10분 정도의 돌파 시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 추가 반등이 지금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자 앞서 오늘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했다시피 이미 선물 매도 세력들 선물 매도 세력들을 그리고 어 푸드옵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푸드옵션 어 매도 물량이 지금 막 공중분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막 그냥 뭐 각계 전투죠 혼자 살기 바빠요 자 주가가 어제도 미국장이 주가가 빠졌는데 아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방을 뚫었을 때 아침장에 주가가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아침장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제 2500포인트 지난번에 최고점인 2500포인트 8월 3일인가 13일날 그 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올라간다 라고 해도요 언제든지 뭐 주가가 하방 압력이 직전 전 고점 직전 전 고점에서는 항상 강한 저항을 받고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라든가 아니면 선물 매도 세력들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선 자 죽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냐 8월 13일날 이렇게 아침에 갭상을 쳤었던 이 시초가 이 시초가를요 이 구간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 맞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다시 선물 매도 세력들 그리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힘이 결집이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면요 추가 상방이 아주 강하게 오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2600포인트를 향하는 그런 추세 돌파의 흐름이 앞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장에도 지금 주가가 마지막 선방을 해야 되는 그 구간에서 지금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도나도 뭐 서로 살려고 지금 막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포지션이 지금 구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모습이 나오려고 그러면 직전 종거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,500 포인트 라인 일봉상 거기를 돌파 시도를 이번에 콜이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장이 거기에다가 미국장이 지금 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동영상에다가 녹음을 했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어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확률은 90% 거의 100%인데 제가 10% 정도만 그냥 못 올라간다에 배팅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확률적으로는 무조건 100%인데 90%로 제가 확률을 두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주가가 뭐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일단 상승 추세로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S&P 나스닥은 일단 월화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이 자 오늘이 이제 야간장에서 주가가 특정 구간을 때려 맞고 주가가 밀리면 요거 조금 좀 위험해요 그게 한가지 지금 변수이기는 한데 자 그게 뭐 엄청나게 뭐 급나게 오지 않는 한 지금 코스피는 지금 흐름이 아주 강하게 주가가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강합니다 포지션도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아 지금 뭐 좋은 방향으로 뭐 우리 주시 투자를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일단 올라갈 때 거품이 잔뜩 낄 정도까지 아주 확실하게 올라가든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냥 상방으로 쳐주는 게 좋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면 포지션을 우리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가 지금 강하고 어제 어제부터 이제 주가가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방으로 어제 미국장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일봉상 21선 밑에서 주가가 놀기 시작을 했으면요 추세가 그냥 확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건데 미국장이 하락장이었는데도 이걸 완전하게 판을 뒤집었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지표를 잘 보세요 자 자 지금 일봉이 일봉이 지금 위로 지금 지금 도는 거 보이죠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얘가 꺾였단 말이에요 얘가 얘가 꺾였는데 어제 판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는 바람에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탄력만 받으면 얘는 이제 위로 이제 뚫고 올라갑니다 위로 이렇게 돌고 올라가는 구간으로 추세가 지금 어제 짱이 그런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새끼들이 아이고 이새끼들이 이런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알긴 압니다 그래서 추세를 지금 아 일봉에 대한 그 기준선에 추세를 어제 아주 강하게 돌린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아 나스닥하고 s&p까지 추가 금락이 없고 상방을 이번 주까지는 유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그것을 이제 다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 어떻게 됐든 어제 주가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제 추가 반등권을 주니까 자 이평선이 하락장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 위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특별한 아 요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주가가 빠지면 이 이평선도 꺾입니다 지금 고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뚫고 올라가 주면 뚫고 많이 올라갔다가 이번주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주에 조정이 와도 얘는 쉽게 꺾이질 않아요 그때서부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걸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장은 뭐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장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에 추세가 죽지만 않으면은요 죽지만 않으면 한번 견뎌볼 만 하구요 오후장에 이제 주가가 꺾이면 주가가 꺾이면 요거 조금 좀 심각해져요 아까도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보셔서 알지만 자 오늘장이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기준선이 지금 위로 지금 상방으로 도는 것 뿐이지 오늘장이 바로 만약에 빠진다든가 이래가지고 은봉으로 끝나면 올라가던 차트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만큼 오늘이 중대 어제서부터 오늘이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절대 깨지면 안됩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추경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불안한 구간이니까 직전정고점 오늘의 고점을 오후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주가가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줄 때 확실하게 올라가 줘야지 어중간하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추가받는 것은 못하고 주가가 밀리면 오늘 뭐 흐름이 뭐 그다지 그렇게 탐탁치 않은 구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